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대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성장발력에 좋은 돼지고기로 아이들을 위한 고기반찬 돼지고기 간장불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만들지만, 막상 만들어 놓으면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불고기 재료입니다. 큰 볼에 흑설탕 한 스푼, 진간장 다섯 스푼, 굴소스 세 스푼, 맛술과 참기름 두 스푼, 무료탄 스푼, 양파 반개는 갈아서 넣고, 얇은 두께로 썬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고기 잡내를 잡아줄 후추와 생강가루도 반 스푼씩 넣어 고기에 양념이 잘 밸 수 있게 조물조물 묻혀서 30분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켜줍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우는 동안 대파 한 뿌리 어슷썰고 양파도 채 썰어주면 재료 손질 끝. 오늘 사용한 앞다리살은 뒷다리살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많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비계가 싫으시다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뒷다리살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달군 팬에 재워두었던 고기를 넣고 센 불에서 익혀주세요.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수분과 기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식용유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기가 줄어들 때쯤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를 넣게 되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볶다 보면 물기가 줄어들고 색깔이 투명해집니다. 이때 손질한 대파를 넣습니다. 양념이 고기에 잘 밸 수 있게 조리듯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이며, 접시에 담아 통깨를 뿌려주면 간장 불고기 완성. 미리 고기를 재워놓고 한 번에 먹을 양만큼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빠른 시간에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짭조름하고 달콤한 소스 맛에 밥을 부르는 돼지고기 간장 불고기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